도아닌 나의 사랑하셔서 은혜로 눈물로 이끄신 사랑하는 나의 주님 사랑으로 행동함으로 간절한 기도로 우리의 마음 이끌어주신 후 내 눈은 내 눈물이 흐러요 바른다 이 세계를 사네 꼭 합시다 꼭 이룹시다 세계를 사내면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해만대로 숨은대로 아버지는 갚아주십니다 성결되기 위해 눈물을 흘렸습니까 죽어지기 위해 깨어지기 위해 애통하였습니까 결코 우리의 그 눈물과 우리의 부풀어지지만 땅에 떨어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진주로 아름다운 변화로 이루어 천국 세루살렘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눈을 잃지 맙시다 그 천국을 바라봐야 하는 눈이 어찌 세상을 나였는지요 어찌 육을 바라보고 있는지요 한우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만민의 성도들이 땅의 것에 아니라 그의 것 아름다운 천국 세루살렘을 바라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보았던 눈이 이제 하늘을 천국은 주님을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생명수를 지나 주님께서 생명수를 지나 나 세게 넌 예빈하십니 아름다운 보석이 아름다운 이루어진 흠 보석이 이 나 빛들 마음으로 그려보십시오 아름다운 천국 세루살렘 마지 나의 지국에서 이 땅에 갖고 싶었던 것 이 땅에 누리고 싶었던 것 그런데 주를 위해 포기했던 것 아름다운 천국 세대살렘에 이 땅의 것과 피할 수 없도록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예비해 놓으신 상담들을 마음으로 느껴보십시오 나를 지금 감사롭게 가사 만민의 성도들에게 영원히 열리게 하옵소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내세를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영의 눈이 뜨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요 모든 감사와 영광 주님께 아름다운 세계로 살래 눈이 부셔요 아름다운 세계로 살래 눈이 부셔요 그 찬란한 빛 내 마음 감동 감동 지켜요 그 주를 위해 삽시다 천국을 바라보며 삽시다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믿을 때에 어떤 환경도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없습니다 넘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찬미도 아버지를 천국을 믿고 살아보는 것입니다 찬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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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야 나님께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요 모든 감사와 영광 주님께 아름다운 새 예루살에 눈이 부셔요 그 찬란함이 내 마음 강도 지켜요 감사해요 나의 아버지 감사해요 나의 주님 아름다운 새 예루살에 가기까지 깊으신 내 아버지 깊으신 나의 주님 깊으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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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